자, 포기를 하는데 서명은 쩜쩜쩜이요. 그럼 쩜쩜쩜 있으면 이거는 약간 안 한다, 망설인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말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실천하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서 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연설에서 저렇게 제안을 했어요. 불체포특권 이거 서약서 써서 우리 다 서명합시다. 자, 이재명 대표 답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럼요. 저 연설이 끝난 뒤에 이재명 대표,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죠. 그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인데요. 현행법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 없거든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최기식 변호사,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선언한 대표가 있고요. 그걸 받아서 그러면 서약서를 아예 써서 우리 다 서명 한번 하죠. 다 약속하죠. 라고 한 또 대표도 있어요. 그런데요. 법적으로는 이게 불체포특권 포기가 안 된다고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그렇죠. 일단은 해기 중이라는 조건, 불체포특권이 가동되는 거고요. 국회가 열려 있을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자기가 포기한다고 해서 그게 포기되는 게 아니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각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맞추지 못하는 건데 결국은 아까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성밖에 나가서 검찰하고 1대1로 싸울 테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성문 열어줘. 우리 성문 열고 나간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불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그걸 통과시켜달라. 그러거나 아니면 우리 지금 해기 중 아니다. 해기를 열지 말고 그냥 방탄 국회에 열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는 방법. 국회가 안 열리거나. 네. 그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본인의 의지죠. 이제 앞으로 만약에 검찰에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그걸 보면 어제 했던 대표 연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박우석 전 의원님. 오늘 김기현 대표의 서명합시다 이 제안에 이재명 대표가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날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선언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닐 거고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한 건데 그거를 정치 공세성으로 여당 대표가 서약하자라고 하는데 그럽시다. 이렇게 나가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건 어차피 본인의 결단이기 때문에 이후에 말을 바꾸거나 이러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다만 이제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늦었다. 이게 이제 2월 달에 이미 한 번 부결이 됐고 그 뒤로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회 아닌지 또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로남불 방탄 논란이 있는데 좀 진즉 이런 결단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결단만이 아니고 당 차원에서 그러면 당론으로 앞으로 개인의 비위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체포동의회인이 국회로 왔을 때 그에 대해서 방탄을 하지 않겠다. 가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가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가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라는 이제 당론 확정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집단적인 혁신의 의지로. 민주당에서 그런 걸 아예 당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인가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후보로 나섰을 때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 공약을 물론 지금 대통령이 된 건 아니지만 실천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민주당이 최근에 혁신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그동안에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혁신하겠다고 나섰다면 저거를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의지가 아니고 당의 의지로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남 전은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그런 결심을 해서 의결을 모아서 막 당론을 정하고 이럴까요? 글쎄 그건 친명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서명을 이야기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말을 뒤집었거든요. 공개적으로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그거 없애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원이 올라오니까 말을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서명해서 아예 증거를 남겨놓자 이런 주장을 한 것인데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작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한 이후에 지금 10달 동안 우리 국회는 회기상으로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 결리고 있죠, 지금? 그렇죠. 지금 이달 말까지 해서 10달 내내 국회 회기 중인데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체포동의안 그거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우리 회기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안 열겠다. 내지는 회기 중에 올라오더라도 우리는 일단 법원 가서 영장재판 받으라고 통과시켜주겠다라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실천을 하면? 실천망하는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포기할 수 없지만 사실상은 포기가 가능하고 전 예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여러 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도 강원랜드 취업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을 때 그때 영장 청구가 됐는데 자기가 며칠 있으면 이번 회기가 끝나니까 회기 끝난 다음에 비회기 때 자기가 영장재판 받으러 가겠다 하고 그때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회기 끝나고 가서 영장재판에서 영장 기각을 받았었습니다. 사실상은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약간의 혼동할 수 있는데요. 국회에 제출되는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다고 그냥 바로 구속되거나 체포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구속이 꼭 된다. 이건 아닌 거거든요. 일단 그 전 단계 조치라는 거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요. 박지원 교수님. 민주당에서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이런 걸 좀 얘기를 할까요? 새로운 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당원당규의 규정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 보복일 경우에는 당직을 포기하지 않고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놨던 이유. 원래 기소가 되면 다 포기하고 하는데 그걸 바꿨죠, 지금요? 바꾼 이유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당에서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당대표가 구속되고 이런 사안들이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나왔던 부분이라. 지금 이 문제는 당에서 새로운 스탠스가 나오기는 어렵다. 결국 국회 회기가 열리지 않거나 또는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와서 둘 중에 하나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만큼 구속적 부심심사를 받으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의 참 진통 끝에 새로운 혁신위원장이 취임을 했죠. 그리고 오늘 그 혁신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상현 교수님. 혁신위원장. 사실은 혁신위원회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과연 정말로 힘을 갖고 뭔가를 변화하고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미준학 내에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혁신위원회에다가 전권을 줬다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혁신을 할지 어떻게 혁신할지 이것조차 정하는 것조차도 다 혁신위에다가 마음대로 정해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 내부나 아니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마치 이런 거죠. 칼을 주고 전권을 행사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삼단봉 들고 있는 사람한테 방망이 들고 있는 사람한테 전권을 행사하세요. 그러면 무서워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은경 혁신위 그리고 혁신위원들 몇 면을 보면 과연 이 사람 이분들이 당 내에 정말 혁신의 대상을 찾고 그것을 갖다 칼로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정권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인가. 아니면 정말로 삼단봉 정도 휘두르는 정도로 그래서 포인트 혁신, 시스템 혁신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출 소위 수위 조절이 되는 혁신인가. 정권을 줘도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지금 구성 면모를 봤을 때 정말 제대로 된 혁신이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안팎에서 좀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칼에 뭔가를 베어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칼을 준 게 아니고 삼단봉이니까 때리면 그건 아프긴 하지만 바뀌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나오신 전직 의원 두 분께, 박원석 전 의원, 김영철 두 분께 두 분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세요. 옆집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옆집 정당이 민주당이 정말 잘 되려면 이거 진짜 지금쯤에 이거 꼭 해야 된다. 조언을 좀 하신다면, 옆집 정당이 조언을 하니까 약간 좀 어색하고 하지만 그래도 조언을 하신다면 어떨지, 김영남 전 의원 먼저. 일단 혁신위원회 구성이 잘못됐어요. 그럼 이게 첫말부터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정말로 혁신 의지가 있다고 하면 구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자들, 그리고 지지 선언했던 사람들, 민변 참여연대 출신들로 이렇게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친명도 비명도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혁신위원 구성을 어떻게 이렇게 친명일색으로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에 정말 힘을 실어줄 생각이 있다고 하면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를 안 했어야 돼요. 그걸 차라리 빼고,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혁신위원회에서 대표에게 제안을 하도록 하고 대표가 마지못해 그걸 수락하는 형태로 했으면 혁신위원회의 성과는 이미 굵직한 부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혁신위원회에게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자기야 그냥 깜짝 발언으로 해버렸잖아요. 혁신위원회에서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혁신안이 뭐가 더 있을까요? 가장 제가 보기에는 굵직한 이슈였는데 그걸 본인이 벌써 써버리고 혁신위원회에 별로 힘을 실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혁신위원장은 미리 결정이 됐고요. 오늘 혁신위원들이 새로 뽑혔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퇴근이 오는데 여기 좀 볼까요? 화면에 지금 사진으로 한 장에 다 담았는데 이쪽 끝에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보다도 약간 설명된, 파란 글자로 설명된 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이해찬계로 뽑히는 의원. 이해찬계.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했었는데. 그리고 보면 이재명 대선 캠프 활동하셨던 분. 여기 다른 분들은 뭐 설명이 없고요. 여기 보면 또 대선 캠프 활동하셨던 분. 등등등. 아까 이 얘기를 좀 지적하신 거군요. 박오석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옆집 정당인 민주당. 잘 되려면 이거 꼭 해야 된다. 어떤 거에 있습니까? 일단 구조적인 한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혁신위는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하고 다릅니다. 비대위는 당 지도부를 대체하는 정말 전권을 갖는 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가져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실제 당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있는 전제위의 혁신위는 과거의 전례로 보면. 그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별로 성공한 전례가 없습니다. 김상곤 혁신위가 과거에 좀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그 당시에 정치개혁안 대표적으로 내놓은 것 중에 국민들의 호응을 일정하게 받았던 게.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을 하면 공천을 안 하겠다.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이 스스로 나중에 당원 총투표에서 뒤집었거든요. 때문에 어떤 혁신안을 내놓든 당 지도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그거를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이 맡고 있는 여러 리스크의 한 가운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추천한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어떤 안을 내놓는다 한들. 그게 일부 이를테면 당내 문화라든지. 지금 민주당이 직면에 있는 도덕성의 리스크라든지. 그런 거를 완화하고 이미지를 바꾸는데. 일조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 혁신이 가능할까.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한계가 크고 그 한계를 큰 한계를 갖고서 출발하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께 조언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어렵겠는데요. 한계가 보이는데 약간 이런 분석을 좀 해 주셨어요. 아무튼 어떤 모습인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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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